저 약간 윙크 잘하는 것 같아요. 멀치고 아이돌 윙크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저 안녕 미찌 오늘 뭐해? 오늘 회사 출근해. 그리고 오늘 영상통화 팬사인회도 했어. A6 선배님들의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뮤비가 너무 좋더라구요. 저도 출연시켜주세요. 저도 뮤비에 출연시켜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그린거에요. 그려가지고 보여줬는데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원래는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오는게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미장원 요즘에 모자를 많이 쓰니까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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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참아봐요. 우리 같이 조금만 더 참아봐요.